XSFM입니다. I, D, W, K 어제 능력주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시사아저씨와 제가 나누다가 마쳤는데요. 오늘도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전당대회는 안중에도 없어요. 되든지 말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지. 능력주의가 뭐냐. 능력주의가 뭐길래 이러냐. 이걸로 생각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하늘나라로 가는 건데. 그리고 능력주의가 어디서 온 거길래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에게 약간의 교양을 좀 드려야 되죠. 교양식 아니에요? 워낙 요즘에 능력주의 말이 유행을 해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그래요? 이게 영국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네. 영국 사람인데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성이 영이고. 네. 젊은 사람이에요. 영씨 집안이에요. 이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제목 능력주의예요. 아, 그래요? 네. 메리토 크래스예요? 이 메리토 크래스라는 말이 이 소설에서 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소설이 말하자면 무슨 소설이냐. 일종의 디스토피아 소설 같은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사회의 통합적 조직 원리가 뭘까를 생각해 본 결과 이러한 어제 말씀드린 능력주의에 해당하는 그러한 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사회의 어떤 주된 어떤 운영 원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능력주의의 발응이라는 책을 썼네요. 마이클 영이. 네. 그러한 이제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영국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다. 아,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죠. 냉소사회 같은 책이네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진지한 분석가 이런 걸로 썼어야 되는데 소설을 쓴 거예요. 이거 소설로. 1958년에. 네. 소설을 쓴 거예요? 네. 58년에 처음 출간됐다고 하네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체 역사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58년도부터. 그러니까 58년 전까지는 영국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설정을 거기에 넣고 나머지 58년부터는 이제 실제 역사가 아닌 역사를. 아, 그렇군요. 대체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두 개의 파트 이루어진 책이에요. 앞장은 엘리트의 발응이고요. 뒷장은 낮은 계급의 몰락이에요. 네. 이 둘은 쌍이죠. 네. 두 개만 들어도 딱 무슨 스토리일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능력주의에 해당하는 그러한 여러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들은 타나의 새로운 특권계급인 엘리트화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인생 망했다 뭐 그런 얘기겠지 그게. 그러네요. 그런 건데 이게 사실 마이클 영이 이렇게 정식화하긴 했지만 이러한 능력주의에 해당하는 어떤 생각 자체는 사실은 근대하고 같이 온 거예요 사실. 그쵸. 지금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예전에 신분제가 해체되던 시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대안이고 이게 답인 줄 알았어요. 100년 전, 200년 전에는요. 능력주의라는 게 근대와 같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전까지의 사회의 운영 원리, 사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어떤 논리는 귀족주의였습니다. 그 뭐 영어로는 아리스토크래쉬예요. 지금도 뭔가 처음부터 금수저다 이러면은 영미어권에서는 아리스토크래쉬라고 부르죠. 계급이 높은 사람, 신분이 좋은 사람. 킹스맨에 보면은. 아 그렇죠. 그 안경 쓴 사람 누구지? 이름이 콜린 퍼스가. 콜린 퍼스는 킹스맨들이 너무 귀족들끼리만 스파이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별로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게 돼서 평민에 해당하는 놈도 능력이 좋으면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능력주의였다. 이 주장을 하잖아요. 콜린 퍼스가. 거기에 대해서 그 대장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귀족끼리 하는 건데 이렇게 반박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하는 말이 콜린 퍼스가 그 얘기를 해요. 왜 아리스토크래쉬 턱이 약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종의 동종교배에 의한 어떤 약화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콜린 퍼스는 사실 귀족주의가 더 이상 체제를 뒷받침하지 못해서 이 체제가 뭔가 유지 불가능해지는 그 상황을 우려해서 그러한 대안으로서 선택한 게 능력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귀족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없던 생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리스토크래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아리스토라는 게 라틴어로 보면 그것도 결국은 이제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귀족주의라고 할 때 귀족이 그러면 사회를 지배하는 건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특권계급이 그렇게 사회를 지배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이게 맞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잘난 사람이 사회를 운영해야 된다고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잖아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귀족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처라고 말하면 철인인데 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나라의 역사마다 다 귀족을 등용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귀족은 어떻게 귀족이 되었느냐? 옛날에 유능하던 사람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유능함을 갖추기 위해서 확보하게 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리고 지적인 자본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 사회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새롭게 귀족이 되든 능력주의를 어떻게 집어넣을 만큼 온 사회에다 돈을 뿌릴 수가 없었어요. 교육 인프라를 만들 수도 없었고 교육 인프라를 다 만들면 손은 누가 지키냐? 그렇죠.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나라라는 게 나라라는 걸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귀족들을 위주로 한 어떤 생각인 것이지 귀족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평민들과 이런 사람들은 급할 때나 중요한 요인인 것이고 평소에 통치 대상으로서는 그다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세금만 내고? 세금도 사실은 세금을 걷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그게 가능해진 거니까 그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귀족 위주의 통치 구조만이 가능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귀족주의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귀족들은 한 번 개국공신이야. 뭘 잘했어. 왕이 자기를 줘. 영감이 됐어. 대감님이 됐어. 그러면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대물림할 수 있었어요. 돈도 돈인데 이게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지금처럼 공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집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르치는데 그럼 집에 누가 가르쳐줘야 되냐면 유능한 교사가 필요해요. 아빠가 가르쳐주든지 아니면 그 집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와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교사가 사실은 교육을 대물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놈이에요. 교대를 나왔겠어요? 가정교사가. 그렇지 않고 대부분 지식과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체계를 대물림하는 형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보증하는 이 보증서가 지금은 시험 성적이지만 이때는 귀족 가문 출신이냐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족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을 가지는 것은 합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귀족주의였던 거죠. 귀족주의의 시대가 시민계급이 등장하면서 물러가지 않습니까? 시민계급이 등장하고 나서는 그것은 여러 가지 경제의 발전과 이런 정치의식의 확장 그리고 계몽주의의 어떤 그러한 영향 때문에 자본이 분산되고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시민들이 나는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나도 이제는 충분히 잘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대항의 시대에 배 타고 무역하고 이러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이 번 돈으로 나도 책 많이 샀고 책 많이 읽었어 나도. 똑같이 배를 구해가지고 출항을 했는데 저 귀족 내 3세, 4세 놈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왔어. 네. 그리고 귀족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배 타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돈 벌어봤어? 너 돈 굴리는 것 좀 알아? 무역해봤어?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그리고 이러한 시민계급이 하고 있는 일들, 무역이라든지 상공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사회의 경제의 중심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은 이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어떤 그림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민계급이 우리가 귀족 출신은 아니긴 하지만 뭔가 통치권에 개입해야 되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분제를 타파하는 도구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능력주의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러한 체계화된 개념은 없었지만 유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민계급이. 아니, 그러면 이게 꼭 귀족 출신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어떠한 요건을 가졌으면 통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근대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능력주의의 발응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귀족주의의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귀족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나타날 때는. 그래서 귀족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반대할 때는 그걸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 하나의 일관된 요인만 있지 않아요. 다양한 논리들이 모여서 걔를 반대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예를 들면 유승균을 지지를 하자. 그러면 유승균이라는 사람을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지의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지의 논리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유승균은 성공한 사업가이고 랩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다. 이런 사람을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영어 그렇게 못하던데 그럼 그걸 또 방어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던데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볼 때는 힙합이 아닌 것 같고 베이시스트 로버트 트루즐러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로버트 트루즐러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네. 메탈리카에. 없는데요? 네. 메탈리카에 로버트 트루즐러 메탈리카에 그 어떤 멤버와도 스스로를 비교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좋잖아요 메탈리카 메탈리카 좋죠. 아무튼 뭐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유승균을 반대한다. 유승균을 반대하자. 그럼 하나의 논리가 필요 없어요. 삼중 와가지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승균 영어 못하던데? 맞아. 유승균 반대하자. 또 다른 사람이 나왔고 유승균 힙합이 아니고 베이시스트 같아. 베이시스트 같아. 맞아. 그럼 반대하자. 그냥 다 반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반대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귀족주의의 반대로서의 어떤 능력주의라고 하면 일관된 어떤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항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 특성 일관성 없음 그래서 가령 비슷한 능력주의적인 어떤 서사라고는 하지만 옛날에 미국에 보면 기업인의 어떤 유능함을 평가하는 잣대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세대 기업가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카네기니 록펠러니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할 때는 그때는 기업가 정신이 능력의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가를 평가할 때 기업가 정신을 평가해요. 무슨 얘기하냐. 저 사람은 보니까는 그릇이 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스케일이 대단해.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까지 해. 저거 상당한 기업가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사장해야지. 그렇죠. 저런 사람이 회장님해야지. 요즘도 이런 얘기하는 언론들 많이 있죠. 전통적이에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다가 이게 미국 역사의 주축이다 보니까 이 창업주들이 이 사람들을 신격화하면서 만들어놓았던 제일 중요한 가치로 어떤 오토바이오그래피 책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쓴 책들에 남아있죠. 그게 그 당시의 트렌드가 이 사람들은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기업가 정신을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반대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기업가가 자기가 사장이 되고 자기가 그러한 자본가로서의 권력을 사회적으로도 무제한적으로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휘둘러야 되는 어떤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할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마음은 좋아. 이게 막 이 사람을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마음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런데 기준이 분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 기업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안한 개념이 기업가 정신이었던 거고. 그렇죠. 사실은 내가 헨리 포드를 너무 빨고 싶어.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디트로이트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야. 미국의 현대 공업의 막 선구자야. 그래 난 너무 좋아. 빨 게 없어. 그럼 막 그 정귀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말을 타고 열심히 갔는데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임종을 못 지켰다. 그랬대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내연기관을 고민하게 됐다. 에디스 밑에서 일하면서. 그냥 뭐랄까요? 귀족이나 왕한테 갖다 붙이던 설화 같은 거 막 갖다 붙여요. 설화 왜 붙입니까? 용비어천가 왜 써요? 정당성에 자신이 없으니까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은.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귀족은 귀족은 정당성이 분명해요. 내가 누구 아들이다가 있으면 되니까. 내가 어느 집안이다가 있으면 되니까. 기업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업가정신이 유행을 했는데 뭐가 생기냐면 그런데 대학이 생기고 대학에 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 경영학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던 시대의 자본가들의 2세, 3세들이 경영학을 전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기업가의 능력은 뭐가 됐냐면 이러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는 저 사람이 사장님으로 행세하고 사회적 권력을 가져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뭐냐. 소사람은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고 어떤 학교에서 배웠고 그렇죠. 누구 밑에서 배웠고 그리고 그 높은 어쨌든 학식이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학식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자료인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졸업장을 어서 받아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일하게 귀족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어떤 사연들을 꺼내는 건데 사실은 일종의 변화를 비일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새 시대에 새 귀족을 만들어냈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국의 기업인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이랄까 이런 사례를 일반화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 결국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콜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능력을 앞서서 능력주의의 핵심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증명이라는 거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적어내는 게 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것의 전제라고 한다면 결국 능력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권한은 문제를 내는 놈한테 있는 거예요. 출제자. 네. 문제를 내는 놈이 내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숨을 잘 쉬어요. 호흡을 잘해요. 내가. 요즘에도 숨 엄청 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예를 들면 호흡력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하면 이게 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그걸 측정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축구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죠. 왜냐하면 체제가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나의 호흡력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 게으름이라는 상대적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게으름이란 단어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집에 이데올로기가 정해준 어떤 분야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나쁜 의미죠. 네. 다른 건 되게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지. 호흡일 수도 있고 독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게으름도 게으름도 예를 들면 진짜 그게 체제에 필요하다. 게으름이 필요하다.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뭔데요? 휴식력.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휴식력이 월등한 사람한테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면. 네. 즉 출제자가 원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기준은 그때그때 바뀐다. 그때그때 바뀌고 그런데 그때그때 바뀌는 것의 그런 기준은 뭐냐? 지배의도일로기가 뭐냐?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자본주의에 해당 단계의 자본주의에 맞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게 엑셀을 요구하는 사실은 그래서 엑셀 뭐 엑셀 뭐 필요 있습니까? 엑셀이 아니 스프레드시트는 좋은데 스프레드시트를 내가 왜 배워야 하는가 나는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합디다. 네. 세금 신고하려고 필요하냐 내가 사업하려고 필요하냐 아니면 내가 능력주의의 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냐 그 마지막의 경우에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출제한 겁니다. 그걸 내가 세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엑셀로 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지금의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합을 한 어떤 형태의 능력주의인 것이고 이게 이제 문화적 코드로서의 자유주의하고 정치적 원리로서의 대의민주주의하고 근대를 함께 떠가치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네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능력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죠? 첫 번째는 능력주의에서 일단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렇죠. 자격을 획득하는 게 어쨌든 내가 이 체제에서 주류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능력주의의 어떤 원래 의미 원래 규정 자체를 거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능력을 갖추면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이 주류가 되는 길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태도는 유지하는데 우리 중 대다수가 영혼까지 갈아 넣어요. 무슨 문제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같아 보이는 것에 다 호응해요. 공부만 하느냐? 아니요. 말투도 바꾸고요. 그렇죠. 옷도 갈아입고요. 머리도 새로 깎고요. 구두도 새로 고르고요. 그렇죠. 뭘 하려고 그러면 무슨 SNS부터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의 연락처도 받아내서 자주 연락하고요. 모든 건 능력주의의 스스로를 맞추고자 하는 호응의 일부입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어야 되고요. 유튜브 동영상만 만들면 되냐.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요. 썸네일 중요하죠. 그걸 또 제목을 잘 달아야 되고요. 피곤해.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 시험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지만 사람들은 권력의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럼 권력 어디에 있지? 어? 출제자! 그렇죠. 그럼 나 출제자도 해볼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에 어떠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하면 시험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능력주의를 100% 내면화하고 능력주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자신이 배제당하는 것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라 배제되면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배제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올바른 문제를 출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반면 그 문제를 알아맞힌 사람들 즉 자격을 증명한 사람들은 그렇죠. 이 문제가 맞으니까는 얘기 안 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타율 1위는 지금의 스트라이크 손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스트라이크 손이 바뀐 이후에 내가 타율이 뚝 떨어졌어. 그럼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태도는 동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전자가 호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 사회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다 합격했으면 체제의 수호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주의 이데올러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원본 그대로 우리가 내면화했다고 하면 이 모든 사회에 모든 예를 들면 직책 모든 것들을 다 시험으로 해야죠. 그러면 시험 봐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시험을 다 똑같은 시험을 봐가지고 수능처럼 1등부터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일자리가 한 천개다. 천개 아니죠. 당연히. 천개라고 쳤을 때 천개다. 1등부터 천등한 사람까지 일자리 주고 뚝 잘라요. 나머지는 실업상태다. 그리고 제일 좋은 일자리가 1위부터 천등까지 있어가지고 그 성적대로 1등한 사람은 좋은 일자리 천등한 사람은 별 별 없는 일자리 이런 걸 가지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저 같은 좌팔들이 능력주의적 그러한 평가 체제가 문제니까 그걸 박살내고 뒤집자라고 얘기하면 그러자고 하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능력주의 체제에서 내가 승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내가 20년이나 30년째 태어나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쌓아올린 게 그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고치자고 얘기를 하지 시험을 보지 말자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능력주의적 질서에서 표현되는 사람들의 불만의 양상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어떤 체계에서는 아 이 시험 문제 맞는 문제고 내가 알아맞혔으니까 이것은 좋다. 이것을 보편화 정당화해요. 이게 맞는 체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아 이 시험 문제 잘못됐다. 이거 완전 부당하다. 이 시험 문제 낸 사람 누구냐. 이 시험 문제 낸 사람이 뒤에서 뒷돈 받았나 보다.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불거진 모든 종류의 이런 불만들이 뭐냐면 자산시장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에 그냥 코인을 포함해서 주식 부동산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 초반이나 21세기 초반이나 동일하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불만이라고 하는 거를 뭐가 불만인가를 잘 보면 결국 코인이 돈을 벌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코인이 코인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코인 코인이 이게 지금 코인 시장이 이게 근데 자기가 돈을 벌면 괜찮은 세대고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되면 이거 아주 이런 체제를 만든 놈은 나쁜 놈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운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도 체제가 마음에 들어요.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코인만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 우리 뭐 기업 시험 보고 이러는 거 다 운이잖아요. 붙으면 붙으면 얼마까지가 실력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응. XSFM입니다.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성의 술안주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 테이크 에? 뭐요? 야왕 나이크 효소 반응 공정 ECS 공부 에? 그게 무슨 여왕 테이크 여왕 나이트 평선네이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고 예를 들면 일자리에 대한 어떤 불만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어떤 불만들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것에 대한 명분이나 그 명분의 정당성이나 그러한 어떤 제도를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이 정권이 제대로 이제 좀 섬세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해서 이제 올바르게 고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를 이렇게 보잖아요 비정규직들이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자격을 획득하지 않았는데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불공정하자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일자리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본인이 비정규직인 상태에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 클럽 안에 들어갔을 때 성벽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어떤 우산 안에 지내게 됐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적어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합격하지 못했으면 적극적인 반대자가 됩니다 그건 아주 높은 확률이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가 점점 어떻게 꼬여가냐면 어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체제에 침묵하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체제는 잘못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된 이유를 뭐해서 쳤냐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지금 부당하게 부당하게 어떠한 파일을 가져간 것이고 나는 부당하게 내 실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파일에 박탈당한 것이다 내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능력주의의 기준이라는 것은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설명하는 어떤 재료로 쓰이게 되고 이것이 어떤 기만적인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정당하게 위해서 상대는 부당하게 이득을 가져갔다라는 주장을 서로에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이런 능력주의를 둘러싼 어떤 불만의 표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요즘에 이제 제일 이게 정달하게 드러나는 게 핍박서사입니다 핍박 핍박서사 이게 이준석 돌풍의 배경은 세대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어들 하죠 나이가 그냥 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든 대표가 되면 젊은이들에게 뭔가 좋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도 있지만 일단 이 이준석 돌풍의 배경은 세대라는 것의 대전제는 뭐냐면 이 지금의 체제가 뭔가 젊은 세대로 홀대하고 있다 젊은 세대를 핍박하고 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젊은 세대는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의 소사였는데 옮겨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젊은 세대는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어려운 게 분명히 있죠 수업도 안 되고 그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른바 지옥고라고 얘기하는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왔는데 옥탑방이든지 반지하든지 고시원이든지 이런 데 살면서 나는 좀 어떻게 좋은 직장 가질 수 없을까 이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런 고단하고 힘든 것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라고 따졌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특히 체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체제를 우리한테 강요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체제를 청년들한테 강요해가지고 자본이 더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윤을 크게 만들고 이런 체제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보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서사를 세대적으로 요즘에 푸는 게 유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386들이 자산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독점하고 있고 이런 걸 독점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것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새로운 세대라는 것은 386 바로 밑에 세대들인데 원래는 386의 자식 세대에게 이거를 직접 다른 수단으로 세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얘기한 흐름이 있었는데 지난 몇 년간 쭉 해왔죠 그것이 가짜뉴스이든 아니든 실제로 뿌리고 싶었던 서사는 시사일 씨가 지적한 바로 그 정신이죠 민주화 유공자한테 특례 준대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 요즘에는 더 이상 세습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386들이 다 지고 있고 그것으로 젊은 세대가 뭔가 이득을 취할 길을 다 막고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386이라고 다 똑같냐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386인 분들이 있을걸요 세대적으로 일반론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이들이 규정하는 이 386은 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랑 대구 수성구에 몰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부르는 단어가 386이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종류의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어떤 종류의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해야 이준석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 세대가 다 독점하고 있다 386 세대가 그 얘기를 그런데 왜 하느냐 결국은 젊은 세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서사인 거예요 결국은 젊은 세대도 젊은 세대 나름이겠죠 그런데 젊은 세대도 금수저들은 코인 투자로 손해봐도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코인 투자도 열심히 하고 주식도 열심히 할 것이고 주식은 이제 다들 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렇죠 애들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튼 그러한 것이지만 어쨌든 젊은 세대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준석 돌풍의 하나의 배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러한 핍박을 뚫고 정당하게 대접받는 것을 지금 실력으로 쟁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은 멋있다 이 서사의 완성 라는 거예요 지금 바른정당 당시부터 바른정당계의 정치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흐름이에요 제 기억에 의하면 기성세대가 이런 류의 압력을 넣고 있는데 우리만은 너희의 불만을 제대로 표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제 물론 저는 여의도 레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그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요즘에 윤석열 현상 이런 것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럴까요? 뭐냐면 윤석열 씨가 애초에 왜 인기가 생겼냐라는 거에 대해서 따져보면 이게 박근혜 때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박근혜로부터 핍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러한 정당성을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이 그것을 탄압한다 라는 서사가 전도되는 겁니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탄압당했다라는 말이 어느새 탄압당했다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로 전도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는 꽤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윤석열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권력에 견제하고 권력을 괴롭힌 걸 볼 때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뉴스라는 게 그런 점에서 우습잖아요 우리가 천리밖에 있는 인연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소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미디어 장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봤을 때는 박근혜 정권은 검찰총장도 탄압하고 그랬어요 최동욱의 이미지 때문에 윤석열이 득을 본 것도 있어요 코내자 까고 이래가지고 망신 주고 수사도 못하게 했는데 윤석열이라고 그만큼 당하지 않았겠어? 라는 전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이정권 오니까 실제로 승승장구하는구만 검찰총장 되는구만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에 탄압을 또 당하니까 역시 권력을 수사하는데 아픈 데를 찌르니까 또 탄압을 또 당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 충의회 장관 시절에 징계를 막 하고 이럴 때 이게 어쨌든 이거를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 법으로 가져가서 이걸 뒤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역시 실력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부당한 이유로 저 사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탄압하였는데 핍박천사의 완성 이 사람이 그것을 뒤집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였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에 대한 열광의 정점이 여기서 형성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사실 이렇게 윤석열 씨의 행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뚜껑 열었더니 내용이 없거든요 제일 재미있는 게 일부 언론인들이 그런 얘기 자꾸 해요 물론 이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앞에 나와서 본인 입으로 말할 때다 그런데 실제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심정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훨씬 이걸 세게 말해요 왜? 이 사람 입 벌리면 펴떨어질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대대원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란 조금은 신성한 어떤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걸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고 싶어서 검찰총장 인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선택을 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을 준비 중인 것 같죠? 왜 당신이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치를 해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심지어 대통령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 같으니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게 성실한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느 당을 들어가던 경선 때 하면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시사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때까지 뜸을 들이기엔 너무 많은 민심을 이미 벌어놨잖아요 번 것에 대한 어떤 페이가 필요하잖아요 페이백이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하실 때는 뭔가 설명을 해줘야지 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으면서 이렇게 맨날 연기나 피우고 식당 갔다 그러고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식당은 왜 갑니까? 배는 고프죠 좋은 의미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저는 반대로 정치를 우습게 본다기보다는 정치를 너무 아직 많이 두려워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첫 번째 무대에 오르기 전이 제일 어지럽거든요 그 상황일 것 같아요 힙합의 경험인가요? 그냥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을 해본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무대에 올라가는 게 제일 싫습니다 세상에서 첫 불주사보다 무섭습니다 저는 윤석열 캠프 전체가 이러한 어떤 일정한 공포에 휘감겨있다라고 예측합니다 이게 그러한 핍박서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인기를 얻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선거에 출마하고 여기까지는 이러한 핍박서사로 유지 가능한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대표가 됐다든지 대통령이 됐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더 이상 핍박받는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뭔가 성취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6년도에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도 도널드 트럼프를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찍어줬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표현했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또 사람들이 다른 잣들을 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게임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고 거기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러한 핍박서사로만 정점에 선 사람의 경우에는 거기서 성과가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더욱 그러면 더더욱 이런 어떤 능력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여론이 쉽게 뒤집힐 거예요 더더욱 진보가 말하는 어떤 대의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냉소하고 오히려 정말 진정한 실력 어떤 진정한 성과만 요구하는 이러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쭉 능력주의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그 능력주의라는 게 어떻게 기만적으로 어떻게 허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쭉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예를 들면 능력주의 이데올로그에 같이 저항합시다 대항하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과 이런 사회는 어떤 나쁜 독에 의해서 독이 퍼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근대가 근대가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로를 따라온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렇다고 할 때는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내가 뭔가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든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이유가 기득권이 대명분을 내세우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세상의 룰을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서사와 이러한 서사의 전제 자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능력주의를 역사화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서사라고 하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대명분에 속지 않고 기득권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때려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맞서 싸우는 사람이야라는 아이덴티티는 평생 가지고 있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맞서 싸울 수는 있는데 그 싸움이라는 게 어떤 불순한 기득권 하나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불순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시험 문제를 바꾸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적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공정한 대접이라든지 자격을 인정받는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어떤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정상적인 세상이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서 음모에 빠트려가지고 그러한 음모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됐고 고통을 받게 돼서 가령 이준석이라든지 가령 윤석열이라든지 누구라도 좋은데 그런 메시아적 존재가 실력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핍박받는 걸 돌파하는 이런 메시아적 존재가 뭔가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세상 오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기회가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고치고 그러면 새로운 정상적 세상이 돌아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누구에게나 좋은 세상 어떻게 만들 거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건 뭐고 너한테 포기할 걸 요구해야 되는 건 뭐고 이런 거를 서로 합의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합의해가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의 어떤 이준석 돌풍이 될지 이른바 무슨 돌풍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평가들 속에서 그런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런 거 없잖아요 공직에 오래 계셨던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조금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라도 너무 중요한 일을 맞지 않고 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한 사람이라도 더 유리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좀 중요한 자리를 스킵해야 그 다음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어 글쎄 오시다 그건 그냥 당신 한 사람 좋은 자리 못 얻는 거지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되물으려다 말고 모두가 저렇게 생각하면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허용된 것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너무 대단한 걸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그렇게 꿈꾸면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죠 자기 자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줘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줘야 됩니다 포기한 결과가 그 빈자리를 예를 들면 이준석이 채운다 그건 곤란한 것이죠 좋은 체제 좋은 정치 모두에게 이로운 뭔가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요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이준석 돌풍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요 이준석 돌풍 얘기할 때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떠들었던 능력주의니까요 우리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거니까 아싸 능력대로 줄 쓰자 우리 모두는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고 이 세상이 애초에 부당해요 그 작은 커뮤니티에서든 조그마한 업계 조그마한 사업체에서든 사람 사는 곳 어디를 가나 고전적인 신분제를 되돌리려는 노력은 누구나 합니다 귀천이 있고 밀려난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가 떠받들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배지를 달아주면 완장을 달아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사회를 늘 희구하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표심이 이렇게 돌아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뭐 이런 반동이 있는 때도 있지만 길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것도 일본에 나카노 고이치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진자운동이라는 개념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일본 얘기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진자운동이라고 하면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돌아온다 한참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왔고 온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들 정치가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진자의 축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축을 진자운동에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고 진자운동을 시키고 있어서 시키기 위해서 좌에서 또는 우에서 이렇게 막 진자를 밀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막 돌아오기도 하지만 축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이 축을 밀기 위한 대안이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 그것은 다음 주에 진짜요 다음 주인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다음번 언젠가에 네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뭐 그렇죠 뭐 네 시사아저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이준석